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 적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한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향하지 아니하미라 그리스께서 대신하여 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여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를 성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느니 음식으로 말미암하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킴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그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하미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지켜주고 있어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제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제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옳지만 형제에게 거리끼게 된다면 하지 말자 하는 것은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옳지만 형제에게 거리끼게 된다면 하지 말자 형제의 믿음 생활에 형제의 신앙 양심에 형제의 약한 부분에 거리낌이 된다면 하지 말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언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진리를 담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편리한 그릇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개시에 관한 진리는 인간의 언어로 다 담을 수 없는 초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언어라는 그릇에 담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도 없고 그리고 후대에게 그 진리를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라는 것은 시대와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언어라는 그릇에 담겨있는 진리는 반드시 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헤어지면서 이런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여러분은 또 그런 말을 많이 사용했죠 너 토요일에 우리 집에 안 오면 죽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너 토요일날 우리 집에 안 오면 죽어 이렇게 하면서 종주목을 들여댄 적이 있어요 이 말은 주말에 친한 친구를 초청해서 함께 즐겁게 놀자는 초청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1970년대 한국의 청소년들은 얼마나 잔인했던지 친구가 약속을 어기면 죽였다 라고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고쾌한 것이죠 그래서 언어로 전달되는 내용 그 진리는 바른 해석이 필요하다 반드시 바른 해석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도 그렇고 진리의 말씀이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인용했다는 한 목사의 글이 시간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소막한 신앙적인 언어를 정치적인 언어로 둔갑시킨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함을 경험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센터교회 안중덕 목사라는 분의 글이에요 그 제목이 코로나 감염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 코로나 감염 시대를 묵상한 가운데 하나님이 전해주는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 음성의 내용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귤귤이란 말입니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이 시선에 머물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안과 밖이 깨끗하면 자신도 살고 남을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으면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서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홀로진 이들과 나누어진다면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참 감동을 주는 소박한 믿음의 글이었습니다 여기에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파리로 광화문 집회와 같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부정한 말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라는 이 구절은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정치적인 언어로 되면서 언어의 왜곡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으면서 보면서 마음속에 생각되어지는 것을 우리들 교우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신앙 생활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건덕, 덕을 세우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하고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건덕, 세울 건 덕 이렇게 해서 덕을 세우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로에이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코셔라 이렇게 말을 하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섭생을 잘 알고 그리고 이 섭생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 원래는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터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거나 아니면 로마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거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어릴 때부터 먹어 왔던 음식을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고 한다면은 신앙 생활 자체가 힘겨운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세와 태도는 덕을 세우는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본문의 그 말씀을 여러 군데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몇 군데 여러분들이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보면은 우리 교우들 한번 성경을 찾으셔서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은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라 그리스께서 태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바울사도의 가르침이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21절입니다 포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미 아름다우니라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미 아름다우니라 이 모든 말씀을 너희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 수를 통해서 성도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덕을 세우는 일을 유념하라 하는 바울사도의 가르침이죠 그러면은 무엇이 건덕의 기준이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일입니까 바울사도는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기준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 너의 행동 때문에 너의 말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면은 즉시 너의 삶을 수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 배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은 일인데 무슨 말이야 무슨 소리야 이런 소리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창원하면서 이것은 옳은 일인데 이거 말한다고 당신이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사도가 관심 있는 것은 그것이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있는데 아니고 비록 옳은 일이냐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교우들에게 거리끼는 일이냐 사랑의 일이냐 배려하는 일이냐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선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이 말과 행동이 옳지만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하는 것인가 늘 마음에 스스로 질문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사도께서는요 호론연서 8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만일 이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사도는 아무리 고기가 입에 당기고 먹고 싶다 하더라도 내가 이 고기를 먹는 것이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을 다치게 한다 그러면 거리끼게 한다면은 실족하게 한다면은 나는 이 평생 영원토록 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사역하던 어떤 선교사는요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극히 자제한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소고기, 돼지고기를 먹는 것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소고기, 돼지고기 얼마나 좋아합니까? 해에서 삼겹살 먹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분은 극히 자제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의 힌두교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공동체 속에 과거의 힌두교인이었던 신자는 쇠고기를 끓이게 되고 그리고 과거의 이슬람 교도였다가 신자가 된 사람은 돼지고기를 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의 조금이라도 아픔이라든가 거릇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제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고민합니다 그것이 옳은 일일지라도 형제에게 거릇기게 된다면은 하지 말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남을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자 불신자에게 전혀 거릇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견주어 주주하는 그런 일의 도구가 선한 수단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갖춰가도록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14장 하반장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도록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것은 그런 일이 아니고 옳은 일인데 이런 말도 못하느냐고 라고 소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개를 가르치면서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설령 그것이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송도의 양심에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된다면 아픔이 된다면 주저하게 하는 일이 된다면 하지 말라 건덕 덕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수표교 교회 성도들 특별히 7시에 이 녹화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교후들이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 우리가 말하고 오늘 우리가 행동한 모든 일 속에 많은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도전하고 믿음을 격려하고 믿음을 위로하고 끌어주는 그런 말과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여전히 창고를 합니다 진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참으로 모든 어린이로부터 어른까지 한껏 나와 예전처럼 찬송 부르고 서로를 맞이하여 웃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신앙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이번 생활을 하는 교후들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극복하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애쓰는 모든 의사, 서인님들, 의료진들 그리고 정부 당국자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우리의 손자, 소녀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확정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아버지와는 뚜렷한 목표와 의지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분명한 목표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손 한 발을 다 이뤄나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우들 가운데 병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진료를 받고 그리고 회복하는 우리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는 누구인지 아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육체를 가까이 가셔서 만져주시고 안수하시고 안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의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회복되는 노을난 역사들이 오늘 우리 교우들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영적인 회복과 심령의 회복과 육체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 모임임이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 제자 양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감당한 이 헌신 제자 양육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에 성가대에 선교회에 속해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그런 헌신자들이 이 어려운 때 많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고백한 것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는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근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수백의 모든 성도들이 한날 24시간을 사는 동안에 누리고 고백하고 찬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예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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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